무상수리 후 불편사항은 없으신지요?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무상수리 아니었는데요? 유상수리 후 불편사항은 없으신지요?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는 전생의 나라를 구했을 거야. 왜? 왜? 나처럼 예쁘고 착한 애를 만났으니까. 크크크크크크크. 그렇군. 너도 전생의 나라를 구한듯. 왜? 오빠 만나서? 크크. 아니, 얼굴이 장군감이어서. 야, 너 어디냐? 뭐가지 따러 가게. 부여성 동쪽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못 가서 이렇게나마 보냅니다. 이제 봤네. 그래, 너도 복 많이 받고 하는 일. 다 잘되길 바란다. 어? 그래서 이티바, 내일 열두시에 보는 거 맞지? 오. 야, 이응 하나는 너무한 거 아니냐? 성의 있게 두 개 정도는 보내야지. 오. 오. 야, 붙여서 보내라고. 하, 해열받네. 오빠. 왜 못 나나? 이쁜이라고 말하라고 했지? 그 자기소개서 단점 쓰는데. 팁 좀 알려줘. 우선 못생겼다고 솔직해져야 돼. 크크크크크크크. 제가 핸드폰을 주었는데 통화목록 제일 위에 계셔서 문자드립니다. 주인분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야, 뻥쭈아. 너 핸드폰 잃어버렸더라. 크크크크크. 내가 그네로 이행시해줄게, 크크. 문 좀 띄워볼래? 크.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네뇨.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서로 말 높해요. 서로 위해요. 사랑해요. 아껴줘요. 술주 정부리지 말고. 오면 바로 자라. 감사해요.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